순교자 성화를 여는 미사는 성수 예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세례 성사를 우리 안에 새롭게 하기를 주님께 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염수정 추경은 강론에서 순교자 성화를 오직 한국교회에서만 지내는 건 순교자들의 삶과 신앙이 한국천주교회의 뿌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충남 내포지역 순교 성지를 담당했던 어느 사제의 글을 인용하며 가을인 9월에 순교자가 많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시 불행을 피하고 천행을 따른다는 이유로 풀이나 나무를 말려 죽인다는 가을 숙살의 때에 칼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운을 피하려고 9월에 칼을 들었지만 순교자는 우리에게 축복의 가을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세석의 논리를 이겨낸 순교자의 축복이 더 고마운 은총의 계절입니다. 염추기경은 순교 영성을 살아가는 한국교회의 오랜 전통인 순교 성지와 사적지 순례의 의미도 설명했습니다. 믿음 안에 기꺼이 자신들을 헌신하신 성인들의 삶을 통해 우선 우리가 참다한 하느님을 배우고 우리의 삶도 진실한 변화를 갖게 되면 그러한 변화를 통해 하느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이어 고통받는 교회롭기 ACN의 초창기를 이끌었던 네덜란드 사제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박해를 받는 신자들이 자신의 신앙을 시험받는 것이라면 박해를 받지 않는 신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시험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머리가 잘리는 피의 순교가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 정신대로 살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땀의 순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희망합니다. 서울대교구 순교자 현양위원회 보위원장 원종현 신부는 교황청 승인 아시아 최초 국제순례지인 천주교 서울순례길을 안내하며 기도하는 순례자가 되기를 당부했습니다. 순교자 성화를 닿는 미사는 오는 29일 오후 3시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 성지에서 봉헌됩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